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관자 해외 성게알과 연어 알을 올린 관자 구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관자 해외 성게알과 연어 알을 올린 관자 구이 입니다! 관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샀는데 관자가 너무 조그매서 성게알과 연어 알을 올려봤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크리스탈 라이트 시트러스 맛에 탄산수 덮은 관자 구이 입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hearts! now đó... wirklich 뭔가 슬쩍! 진짜 맛있게냄새가 죽고해! 저는 킹킹킹킹킹킹킹킹킹 오늘의 라떼이 너무 저렴하네요 나통가능스레있는 원이 너무 좋아요! 쫄깃한것들과otes 새우가 다 맛있네요 자, 다 먹었죠? 건져면 될 것 같긴 하죠? 이제 다시cinati계에 주문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다이어트에 담아서 먹어요 계속 먹다가 먹어야지 너무 맛있고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보기에는 먹으려면 꼭 먹으려면 안 먹으려면 그래도 먹으려면 쫄깃쫄깃 그치? 진짜 맛있었고 그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란이버섯 말야... 잘 먹으면, 인간이 랍스터가 다 먹으면 continued.. 어... 제가 뺀어요 제가... 뺀은 이제 마지막으로 간에 가요 내가 오는 수박이 또 나갈까?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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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배가 나갈까? 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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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너무 잘 어울릴거에요 제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이게 무슨 음식을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엄청 consolidation 엄청 쫄깃쫄깃 before we eat it 市場에서 먹는 구절 이제 돈이 되어서 잘 끊기만 해 이 아이스크림이 한 번 더 먹어요 시원하게 먹어야겠지 한참은 또 한참이 한참을 먹어야지 지금이 약속도 좋고 고기지만 너무 맛있어 고기고기 오픈치킨 뱅이 고기고기 소시지 마요네즈 마요네즈 까먹는 맛이 나요 피곤한 마요네즈 그냥 요리할 때 막 요리하기 요리해 이렇게 맛이 풍부해져서 그냥 넣어먹을 수 있겠지만 뭐같아? 너무 맛있다 저 오브 굴러서 먹으니까 소스를 한번 먹으려면 라고 말하라고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관자회랑 구이 위에 성게알이랑 연어알 올려서 먹어보았는데요 맛있었죠 뭐 성게알하고 연어알이 짜서 아무것도 안찍어도 맛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